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혈안인 이유는 내년 총선의 당 공천권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가리기 위한 후안무치한 물타기용 특검법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문검사를 총동원해 2년 이상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어 끝내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전혀 찾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특검으로 다시 찾아보겠다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국민기만극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3월 임시국회 중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특별검사를 통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방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국민 비난까지 막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한 언론의 이재명 대표의 범죄 리스크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 여론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부패범죄 피의자 방탄 피켓을 국회에서 들며 이재명 방탄을 외치는 것은 국회의원에 할 일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국민과 멀어지며 숱한 비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혈안인 이유는 내년 총선에 당 공천권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서둘러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